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SBS 김태운입니다. 당분간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정체하면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. 일단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텐데요. 그 사이 수도권과 영서, 충청 북부에 10에서 50mm, 수도권에 많게는 60mm 이상이 내리겠고 그 밖의 중부와 경북, 호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특히 오늘 밤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이상이 내리겠고 그 밖의 중부와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.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,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주말인 모레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수도권에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. 내일은 차츰 날이 개면서 서울 낮 기온 28도로 낮에 덥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